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포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 파일 또는 오디오 샘플 등을 가져올 때 큐베이스 안으로 들여올 때 하는 설정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을 조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브라우저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위에 미디어 베이, 그 다음 파일 브라우저 이거에 대한 지난 영상이 다뤘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디오 임포트를 이제는 이걸로만 거의 가져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페이버릿이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 다뤘고요. 파일 브라우저 들어가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4824, 48,024비트로 업계의 표준이죠. 대부분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레코드 포맷 같은 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 샘플 가져오려고 하는 게 48,024비트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임포트 옵션이 딱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오디오 샘플을 불러와 볼게요. 이걸 불러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 창이 뜨죠. 이게 바로 임포트 옵션 창입니다. 보면은 요 창이 이제 항상 뜨게 돼 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보면 이게 뭐야 모르겠는데 두나 데스크 어게인 딱 해서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뜨지 않아요. 모르고 그냥 이제 한 번 두나 데스크 어게인을 닫아놨으니까 이제 설정 창이 안 뜨거든요. 이 옵션 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파일을 여기저기 불러오다가 정리하는 것도 엉망이 되고 나중에 어 왜 파일이 날라갔지? 없어졌는데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체크를 잘 해놓고 두나 데스크 어게인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대충 해놨는데 더 이상 이 창이 뜨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문제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copy, file to project, folder. 이 항목은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체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해놓고 두나 데스크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이거 안 돼요. 팔 날려요. 진짜로. 무조건 체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큐베이스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이 파일들. 오리지널 파일들을 MR들, 소스들, 어디에 뭐 어쨌든 오디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 프로젝트 폴더로 복사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파일들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어디 이동했던 어? 왜? 이거 왜 없어졌지? 진짜 많이 봅니다. 제자들 레슨화로 가져오면은 왜 이거는 오디오 파일이 없죠? 아 너무 많이 봅니다. 무조건 체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컨버트 두 프로젝트 세팅인데요. 샘플레이트랑 비트 뎁스를 여러분들이 이 원소스가 보니까 특이하게도 44,132 비트로 돼 있네요. 지금 프로젝트 세팅이 48,024 비트인데요. 항상 업계의 표지니까 보통 우리는 다 이렇게 작업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컨버트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샘플레이트와 비트 뎁스를 체크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웬만하면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채널. 스플릿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레오일 경우인데요. 모노일 때는 상관없고요. 스플릿 채널을 체크하시면요. 이거는 파일을 스테레오 파일일 경우에 L과 R이 서로 분리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 이제 레코드 포맷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일종의 프리셋이죠.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L 따로 R 따로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 데스크가 어게인을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체크할 필요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두나 데스크가 어게인을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미 해버렸어요 이걸. 더 이상 이제 안 떠요. 이를테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불러오는데 안 떠요 이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안 뜨냐 이거 나 이제 떠야 되는데 이거 옵션 창이 왜 안 뜨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큐베이스 내 프리퍼런스 창으로 들어가시고요. 윈도우는 화면이 좀 다르죠. 에디튼과 여기 항목이 있죠. 어쨌든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요. 에디팅 항목 바로 밑에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서 여기 보시면 온 임포트 오디오 파일 여기가 옵션 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를 오픈 옵션즈 다이올룩으로 해놓으면은 항상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걸 추천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두낫 에스크 어게인을 눌렀다. 그러면은 유즈 세팅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으로 아예 고정시켜 버리고 더 이상 창을 안 띄우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비트나 샘플 소스들을 가져올 때 아 나는 내가 해놓은 세팅으로 맨날 그냥 똑같이 할래요. 아우 귀찮게 맨날 왜 창이 떠. 그런 분들은 유즈 세팅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나는 창을 항상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오픈 옵션즈 다이올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저도 모르고 두낫 어스커게인 해버렸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창이 안 떠요. 창이 떴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요. 이거를 오픈 옵션즈 다이올룩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창이 뜨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디오 파일을 임포트 해올 때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오시든 아니면 임포트 메뉴를 아예 쓰시든 아니면 지금 같은 파일 브라우저. 파일 브라우저 너무 유용합니다. 낯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 꼭 한번 이거 유용하게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지 간에 외부 오디오 소스를 가져올 때 옵션 창, 임포트 옵션 창이 떴으면 좋겠다 할 때 항상 프리퍼런스의 요 항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지이었습니다.